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부 교단과 연합기관의 선거 파행 여파가 해를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한국교회의 선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으로 대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데 교단과 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파행의 여파가 6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수한 법적 소송이 이어졌고 감리교 행정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이단 해제 논란과 금권 선거 의혹에 입사이며 사회적인 무리를 빚었습니다. 지상파 방송까지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교회 선거가 이처럼 파행으로 치닫자 이제는 선거 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노회 통합총회 전국노회장협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제98회 총회를 앞두고 공명선거 지킴이 대회를 개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 것을 결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단 발전과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고 선거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 총회 임원선거에서 기존의 유인물 배포 제한, 집단 지지 결의 제한, 언론사 광고 제한 등에 덧붙여 총회 총대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후보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가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수은 목사는 교단의 올바른 선거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많은 조언을 받았다며 노회 차원에서 감시 감독이 강화되면 후보자도 보호하고 다시 교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시민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도 지난해 목회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교단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은실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 교단 선거법에는 선거 부정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세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은실은 공직선거법을 참조해 기부 행위 및 매수 금지, 허위 사실 공표 금지 등 선거 운동 시의 규제 방안과 이를 위반했을 때 당선 무효, 피선거권 제한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각 교단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회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급법 등을 통해 불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해 부정선거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선거법 개정,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등을 통해 사회의 모범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북측이 6.15 공동선언 기념대회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뜻을 전달해온 가운데 한국교회가 북측의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따르면 북측위원회가 22일 팩스를 통해 6.15 공동선언 기념대회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전달해왔다며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길로서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 유일하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15 공동선언의 결실인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우리 정부가 북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접촉을 승인해줄 것과 남북교회를 비롯한 민간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진보와 보수 교계를 아우르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도 이러한 북측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남북한 합의 이행은 평통기연이 주장해온 바와 일치할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북측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공부방조차 갖지 못했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지난해부터 희망공간 만들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준 공부방이 벌써 100개째가 됐다고 합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가희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흔한 학원은커녕 제대로 된 공부방조차 없던 가희에게 근사한 공부방이 생긴 것입니다. 옆방에는 예쁜 침대가 놓인 침실까지 생겼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뇌병변 질환으로 운동능력과 지적이해력이 부족한 가희. 이런 가희에게 교육환경은 더더욱 중요하지만 이 집의 형편으로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5살 동생 기정이 마저 같은 질환을 겪고 있고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는 부업까지 하며 살림을 꾸려보지만 아이들의 교육 여건까지 신경 쓸 여력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이런 가희 내 집에 딱한 사정을 접하고 국내 모 은행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희망공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가희를 선정했습니다. 희망공간 만들기 사업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습 환경이 낙후한 가정에 공부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가희의 공부방은 100번째 희망공부방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가희의 장애를 고려해 이동이 쉽도록 핸드레일을 만들었으며 가구들도 가희의 몸에 맞도록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부방에 들어가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공부방을 선물받은 언니와 오빠들도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새로운 공부방이 생기면서 공부하는 게 더 즐거워졌다며 가희를 축하했습니다. 방이 바뀌고 나니까요. 확 달라져가지고 다른 집에 방 같았고 공부를 방이 바뀌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시 전년문에는 지난번에는 사회시험 100점 맞았어요. 이제 상위 2개가 생겨서 동생이 형한테 까불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희망공간 100호 기념식에는 구세군 박만희 사령관과 은행 관계자들도 찾아와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용변을 가리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1년치 기저귀도 전달됐으며 은행장은 즉석에서 아동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하겠다며 지원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수줍게 전했습니다. 구세군 희망공간 만들기는 지난해 80가정에 이어 올해 20가정에 지원됐습니다. 2013년 남은 기간에는 80가정에 더 희망공간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녀들 키울 용기가 생길 거고 꿈이 생길 겁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달라진 환경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의 꿈을 더 키워나가고 구세군의 희망공간 만들기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아이들은 이제 새롭고 예쁜 공부방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오는 2014년 4월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이라는 비전 슬로건을 내걸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칩니다. 23일 출범한 한국 YMCA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선언문에서 한국 YMCA 100주년 사업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겸손히 우리를 고백하는 일이라며 기념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지구촌에서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기독교 사회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지평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축사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우 반대는 한국 YMCA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며 한국 YMCA가 지난 날을 회고하고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회는 올해부터 아시아생명평화센터 건립, 대북민간지원국제협력기구 설립, 아시아평화지도자 육성교육 등 10대 비전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100주년을 맞는 2014년에는 100주년 국제심포지엄과 박람회, 아시아청소년 스포츠평화페스티벌, 한반도평화를 위한 자전거 국토술래 등 8대 기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미국의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올해 초부터 북한 지하교인과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본부를 둔 기독교 9호 선교회는 올해부터 북한의 기독교 지하교인과 탈북자에게 식량과 성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회의 스티브 발켄버그 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말 미사일 발사와 올해 초 핵실험 등으로 국제언론에 자주 거론되자 북한의 지하교인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선교회는 현재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매달 100달러의 생활비와 함께 선교활동비 1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교회 지도자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와 더 많은 교인이 모일 수 있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1만 달러를 지하교회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9호 선교회는 그동안 주로 중동지역을 포함해 전세계 122개 나라의 기독교 선교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기독교 사진가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진가협회는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믿음의 길과 행복한 시선을 주제로 제6회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교회와 선교 현장, 빛과 어둠의 세계를 표현한 30점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협회 고문 이명수 장로는 기독사진 작가들이 작은 카메라 앵글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진 한 장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사진가협회는 지난 1998년 사진 전시회를 통해 기독교 문화를 확립하고 선교와 봉사를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됐으며 현재까지 6번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30여만 명이 연간 구입하는 도서의 양은 800만 건에서 1,300만 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목회자들은 매월 평균 3.8권, 연간 45권 이상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성인들의 경우 29%만이 연간 10권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돼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목회자들에게 최근 어떤 책을 읽었느냐고 질문한 결과 영성, 신학,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도와 역사, 문화 트렌드에 대한 책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목회자들이 책을 구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주제와 저자가 꼽혔으며, 목회자의 절반은 전자체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2012년 실시한 한국교회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를 520쪽 분량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 제목은 한국기독교 본석 리포트로, 출판감사 예배는 오는 30일 강남교회에서 드려집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정의, 평화, 생명을 일구는 교회 여성을 주제로 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회장에는 감리교 임성희 장로를 선출했으며, 4년 임기 총무에는 대한이스크 장로의 통합총회 신미숙 목사가 인준됐습니다. 사교육 걱정하면 세상이 대학 입학 전형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대입 전형 개선 최종화를 오는 28일 발표합니다. 설문조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형 개선안을 위해 5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대한이스크 장로의 합동총회 정상화를 위해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서창수 비대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비대위는 6월 열리는 5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계기로 총회 화합을 이루자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덥겠는데요. 더불어 연일 자외선이 강합니다. 특히 전국의 자외선 위험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일 전망이니까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16도, 강릉이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